생방송 문자 득표점수로 왔으나 오늘의 1위는 소녀시대 축하합니다 네 소녀시대 커피 네 고마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더보이즈가 컴퍽하고 차질인데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감사의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소녀시대 축하드립니다 네 소녀시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더보이즈로 선을 받았는데요 명예 뮤트 중성은 과연 누구일까요? 소녀시대 소녀시대 네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 회사 시켜보겠습니다 네 소녀시대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감사합니다 우리 SM파원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 소녀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고생하시는 우리 매니저 오빠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의 1위는 소녀시대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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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소녀시대가 트리플 크라운을 찾으려 했는데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디지털 음악 점수, 시청자 3억 원 점수, 방송에서 점수, 음반 점수 과연 1위 주인공은? 네 소녀시대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트로피랑 꽃다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음악 점수, 시청자 3억 원 점수, 방송 최수의 점수,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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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감 소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선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를 차지한 대망의 1위 주인공은? 소녀시대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게 말이시고요 소감 한 마디 들어볼게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떤 분이 소감 한 마디 자 우리 수영씨 소감 한 마디 해주시죠 네 네 일단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네 저 보인도 너무 많은 사랑받고 너무 감사드리고 점수, 방송에서 점수,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소녀시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소녀시대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육지연속 1위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프로필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